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경북 칠곡군에 왔습니다. 여기 저수지 바로 옆에 폐아파트 두 동이 이렇게 덩그러니 지어져 있습니다. 여기 와서 보니까 참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 저수지 안쪽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 하나 있고 완전히 시골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. 이 아파트는 공사를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건설사 부도가 났죠.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죠. 아마도 그 당시에 자금 조달이 안되가지고 결국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15년째 이렇게 현장 사무실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. 도대체 이 시골 면 지역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어놨는지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. 아마도 아파트 분양이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. 너무 오래되가지고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더라구요. 보통 이런 부도난 아파트 건물들 오면은 유치권 행사한다고 막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거기에 돈 떼이는 분들이 지키고 있죠. 그런데 여기는 얼마 전까지는 컨테이너가 있었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철거를 했고 이렇게 입구를 봉쇄를 해서 철조망까지 쳐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놨습니다. 철 대문 사이에 조그마한 틈새가 있는데 어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. 조그마한 어린애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 사람 출입은 못한다고 봐야죠. 이 아파트는 2017년부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. 계속 유찰 유찰되다가 22년도에 경매 시작한지 5년만이죠. 겨우 낙찰이 됐는데 낙찰가가 3억입니다. 여기 건물 감정가가 28억인데 낙찰가 3억이면 거저죠 거저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땅은 주인이 또 달라요. 건물만 지금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3억에 낙찰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지상권만 경매로 해서 매각이 된 겁니다. 상당히 골치 아픈 물건 아파트죠. 건물 지상권만 이렇게 경매로 나와서 처분이 됐고 토지는 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토지 따로 지상권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가 상당히 짖근짖근한 그런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 규모는 15층짜리 건물 2동입니다. 2개동인데 이게 소형 아파트입니다. 18평으로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. 시골 지역에서 이 정도면 거의 뭐 매머드급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저수지 조망 때문에 여기 아파트를 지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골에는 저수지 이런 아파트 강엽 이런 데 지으면 상당히 습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호흡기에 안 좋습니다. 집 근처에 이런 저수지 같은 게 있으면 봄과을철에 안개가 상당히 심합니다. 내부는 보시면은 벽체만 지금 다 지어놓은 상태고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거의 뭐 공정률은 한 70%에서 공사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. 요즘 시골 지역에 인구 널리려고 이런 아파트 바로바로 허가해줍니다. 저수지 위쪽 마을 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가 상당히 흉물스러워 보입니다.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늦은 밤에 여기를 지나면은 수산한 기분이 드는 그런 공포영화 드라마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. 뭐 3억에 경매해서 매각이 됐지만은 실제 이 아파트는 재산적인 가치는 0원입니다. 이 아파트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살으라고 지었는지 주위에는 전부 농가밭이고 야산 뒤쪽에 있고 전형적인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이 보입니다. 여기 칠곡구는 대구하고도 거리가 꽤 멉니다. 그 대구에 사시는 분이 굳이 이 시골마을 아파트로 이사를 놓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사를 놓았다 칩시다. 여기에 뭐 마트나 생활 편의시설, 학교 같은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 그거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. 아파트 외부는 지금 창호공사를 다 해가지고 유리창이 다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외벽도 도색공사가 다 돼 있고 옆에 있는 한 동은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만 올려 돼 있고 거기는 페인트나 이런 유리창 같은 것도 안 달려 있습니다. 2008년 이렇게 소형평수 아파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복도식으로 다 지었죠. 그런데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? 중도금 이런 것까지 다 납부를 하고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면 참 그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. 아파트들도 후분양으로 하면 이런 피해가 적겠죠. 그런데 뭐 건설회사가 돈이 있습니까? 다 중도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다가 조그만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고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큰 피해를 또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뭐 서울 빼고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. 특히 대구지역도 상당히 심합니다. 대구는 뭐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데도 아파트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. 올해 1분기에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률이 1.4%입니다. 뭐 말이 1.4%지 거의 뭐 분양이 하나도 안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. 이자가 이제 오르고 인구도 줄고 있고 아파트 미분양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해달라 하고 가서 건설사에서 항의를 하다가 건설사에서 그 말이 됩니까? 도장 찍고 게임 끝났는데 그래서 계약 파기 못한다 이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의자를 집어던 데서 여기 조그마한 모형 아파트를 다 부숴놨다고 합니다.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 이것만 짓는데도 제 생각에 한 50억은 들 겁니다. 이게 두 동이니까 한 100억 정도는 최소한 건축비가 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야 이 공사대금 못 받은 또 여러 하청업체들 이 사람들도 인생 망친 거죠. 요즘 지방에는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건설사가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과연 제대로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. 뭐 순살인지 뼈다귀인지는 정확하게 검사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부실하게 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.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파트 주변 환경을 쭉 살펴보면 전형적인 농촌입니다. 뭐 큰 공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한마디로 시골이죠. 여기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성재 아파트는 올 2월달에 한 10평 정도 되는게 900만원에 거래가 됐답니다. 그러면 평당 90만원이죠. 이 정도로 가격이 싼 지역입니다. 칠곡군 읍내하고도 여기는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칠곡군 읍내에도 지금 이처럼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된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 왜 지었을까요? 이 아파트를 공사를 다 마무리해가지고 완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어떤 다른 용도로 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뭐 보기 싫으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정도 이 고층 아파트 폭파시켜가지고 철거하는 데만 해도 제 생각은 수십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마디로 쓰레기 건물이 된거죠. 아마도 분양할 때는 이 저수지 비율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겠죠. 이런 물가 근처 코앞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율이 높다고 하죠. 네 오늘 칠곡 폐아파트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